제2회 미우새 단합대회 조기축구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나이스! 뭐야, 깽판 치는 거야, 깽판 치는 거야, 뭐야? 자, 먼저 소개를 할게요. 우리 새로, 자, 우리 박군과 최진혁. 우리 최진혁. 잘생겼지, 잘생겼지. 왜 그래? 좀비, 좀비. 근데 저 진혁이는 멀쩡한데 여기 왜 왔어? 진혁이요? 그러게, 넌 멀쩡하다. 너 미워놀이 새끼가 아니라 너는 뭐 멀쩡한 새끼인데 왜 여기 와서 뭐. 멀쩡한 새끼야. 제가 아는 유일한, 많지 않은 배우 중에 한 명인데. 정말 고생할 때부터 옆에서 알았던 동생인데. 아, 그래? 아예, 아예. 너무 숭맹이고 낯도 많이 가리고. 아니, 먼저 소개하자면 진혁이는 내가 봤을 때. 아니, 네가 하지 말고 잘 그래. 아니, 본인이 못난 걸 어떻게 얘기해? 아니, 왜 못났어? 본인이 이제 소개를 해야지. 옆에서 봤을 때 얼굴감 못하는 배우 탑3 안에 들어가요. 아, 성격이 좋은 게 좋은 거로. 아, 좀 그렇다기보다 제가 좀 약간 주변에서 이제 허당이다. 뭐. 맞아요, 맞아요. 이제 손채주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 10년 전에 일본의 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가지고 일본의 팬미팅을 갈 때. 그 좀 노래를 해주고 싶다, 팬들께. 그래서 나한테 노래 한 곡 만들어 달라고 해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한 시간 내내 임재범 선배 노래 막. 한 시간 내내 임재범 선배 노래 막. 한 시간 내내 임재범 선배 노래 막. 아, 성격이 되는지. 아, 성격이 되는지. 아, 성격이 되는지. 한 시간 내내 임재범 선배 히트콘 불러가지고. 좋아했을 때. 자, 박군이 우리 박군이 소개해. 근데 진짜 박군은. 아, 왜 자꾸 조용히 해. 이거 진짜. 이구나. 나도 왜 말 좀 하게요. 박군이 방송나 하는데 자꾸. 얘기 한번만 하는 줄 알겠. 자, 박군 소개하세요. 네, 일단 막내로 알고 있고 이제 박군이 막낸데. 막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다시. 그러면은. 나는 박군은 우리 아버지 생각나. 우리 아버지도 군인이셨잖아. 직업 군인이셨잖아. 이 형은 뭐. 아, 형 내무반이야 뭐야 이거. 저 형 어떻게 된 거야. 중대장님이야? 아, 형 티나 좀 사라구요. 네. 형 티밸런스나 맞춰봐. 에라이? 어식하네. 난 이고 입고 할까? 난 이고 입고 할까? 난 이고 입고 할까? 난 이고 할까? 아니. 난 이고 입을 때. 아, 난 이고 입을 때. 아, 난 이고 입을 때. 아니, 왜 난 이고 입을. 아니, 미스터 형이야 그게. 아니, 왜 실미도 때 입었던 걸 입고 와서. 아니, 실미도 때 입장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내가 이런 걸 좋아해야 돼. 나 그때 봤는데 이거, 실미도 때. 실미도 해변에서. 아니, 죽기 전에 입었던 거. 근데 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특정사 느낌이고. 이거 실비도 6, 8, 8, 8. 맞지? 이거는 옛날이야. 손해, 손해는 뭐야? 땀 흘릴 거야? 운동할 거라 그래서. 형 중간에 머리 묶으려고 그래. 딴 닦으려고. 딴 닦으려고. 아 딴 닦으려고? 형이 관심이 많이 가요. 형이 좀 관심이 많이 가요. 형 비주얼이 형. 챙겨주고 싶다 우리 원장님. 아니 받고는 나는 이제 처음 봤고 느끼는. 쟤는 나와서 군대 얘기를 많이 하잖아. 군대 오래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군대 얘기해. 군대 얘기밖에 안 해 우리 아버지는. 재훈이 형이 군대 몇 년인? 나는 19년 된 것 같아. 군대 몇 년이었지? 형은 저기. 3년이죠. 114년이었어. 내 총들은 3년이고. 내 총까지 3년이었어. 저희 지금 8, 9 군반 선배님들이 여단 주임하사만 하고 계신데. 뭐라고? 주임하사라고? 주임하사라고? 3년 아니었어요 형님. 3년 사. 딱 30개월. 80. 89년 10월 17일 날 가서. 92년 4월 16일 날. 군대 얘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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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가 관심있게 볼 거는 딱 우리 우리 진혁이와 종국이의 여기 씨름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둘이 씨름 한 판 저는 종국이 형한테 안 되죠 힘 진짜 세, 힘 진짜 세 우리가 팀을 나눠야 됩니다 팀을 나눠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이제 팀과 팀 대결 할 거고요 그 전에 있어서 여러분들 오늘 준비해 주신 그 단톡에 말씀드렸던 회비 회비 걷겠습니다 지금 걷도록 하겠습니다 아 돈 관련해서 회비 또 받아요? 이 회비 감사합니다 새로 들어오는 애들한테도 걷어? 와 못됐다 막내는 걷지 마요 막내는 5만원 해주는 거예요 원래 앱도 그렇고 3개월간 무료 체험이 됐는데 이미 3개월 무료 체험이 끝났어요 3개월이 끝났어요 두 분이 3개월이 끝났다고 2개월이 3개월이 필요한 걸 원래 막내형 새로운 친구들 석이네 형 뭐 이렇게 돈을 내면 부주를 여기 까봐 직접 확인해야 되죠 둘이 원래 돈 안 받고 자,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실 이 선물 다 준비하셨고요, 사비로. 아, 진짜? 아니, 아니, 이거는 다 사비로. 회비는 회비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딱 여는 순간 몸에 승부욕이 자극될 수밖에 없을 만한 선물을 진짜 준비했어요. 아, 궁금하다, 진짜. 딱 보니까 저게 사이즈가 전자레인지 같은 거네. 아니, 아니. 너무 가벼운데, 전자레인지. 사실 우리 때는 전자레인지 좋았거든. 많았지. 아, MVP부터? 자, 일단 여러분들께 진짜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여러분들 누가 선택을 해도 좋아할 만한 리미티드 에디션. 형 꼽? 형 꼽? 진짜? 아니. 이야. 예. 이게 전 세계 200개 한정판이야. 이거 지금 이제 한 200? 오. 여기에 시가 얼마죠, 위원장님, 시가? 시가. 자, 일단 여기에는 세 켤레만 들어있는데 이게 시가가 120만 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팔면 되겠다. 이야. 잘 짰다. 그리고 우정상도 투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상은 투표. 그리고 이 팀이 이기면 우승. 이게 다 상품입니다. 우승팀 상품. 네. 자, 일단 팀을 나누시죠. 우리가 회비를 거뒀으니까 팀을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을. 자, 여러분. 오민석 씨 손 들었어요. 오민석. 저 자리에 절로 옮기면 안 돼요. 왜? 왜요? 왜요? 너는 있어요? 저기 영, 영. 여기 잘못 있는. 저 자리에 절로 옮기면 안 돼요. 왜요? 왜요? 저기 영, 영. 뭐하라고. 민석이가 몇 살이지? 저 80년생이에요. 아, 진혁이는 몇 년생이야? 그. 86년생인데 빠른. 86이야? 어? 쟤 그렇게 어렸어? 아니, 형이 왜 그러세요? 나 83. 와, 거기서 네가 제일 큰일이야. 내가 영보이 주장이야. 나 83. 그러니까 팔자까지니까 제가 저기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아, 너무 식상이야. 그건 식상해. 그건 식상해. 그렇지, 그리고 그건 이제 트렌드가 이제. 자, 일단 팀을. 무슨 기준으로. 팀을 어떻게 나눴어요? 가장 우리가 진혁이도 들어오고 해서 보니까 배우와 가수로 나누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좀 해봐요. 배우랑 가수? 배우 있는. 어, 그런데 배우가 많네.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종국이가 가? 나랑. 그렇게 정의랑 같은 거야? 그렇죠, 이제 진혁이만 이리로 오면 되는 거지. 아, 그래? 형은 배우 쪽으로 맞지. 형은 가수인데 나랑 데뷔를 같이 했어요. 아니, 그런데 배우로 작품 활동을 더 많이 했어요. 아, 나 이럴. 나는 이럴 때는 너무 좋아.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내가 봤을 때 형이 둘 게 다 잘해서 그래. 아니야, 아니야.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로 갈지 갈지 못했다고. 저런 칭찬은 너무 부담스러워. 현장 너무 스마일 아니야? 아, 너무 기분 좋다. 야, 춤 한 번 추고 가자. 아, 너무 기분 좋다.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히트곡 하나 부르면 다 알아듣고. 히트곡. 히트했던 영화나 드라마 얘기하면 다 알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뭐 모르면 해도 있지. 알잖아요? 다 알지. 근데 이제. 민석이가 히트. 민석이 드라마 히트 드라마 있지. 미생. 미생 모이스 대사. 미생 몰라? 아. 미생 모이스 대사. 어떤 뭐 얘기 좀 해줘 봐. 어, 뭐야. 어. 야, 뭐, 뭐. 아, 미생 이행 씨. 미. 미생. 이행 씨. 미. 미. 미쳤네? 미. 미쳤네? 뭐 한 Federal me. 아, 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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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해낸. 생. , 생. 생각 중하고 살자. 생각 중하고 살자. 비모가! 자 원희 형 원희 형도 유행어 자 원희 형 원희 형도 유행어 우리 사이에 굳이 동성명한 필요 없을 것까지 우리 사이에 굳이 동성명한 필요 없을 것까지 우리 사이에 굳이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역시 닫지마할이 재밌었어 왜 찾아봐 내가 뭐 했어 그럼 설경건이 실미도 통화키 이어 듣고 통화키 이어 듣고 이 정도는 나와야지 재현이 형 가문의 영광 네 LS LS 오렌지 오렌지는 영어로 뭔지 아냐? 대 트 아 나와죠 아 맞다 그게 그때는 웃겼어 그렇지? 그러면 재현이 형은 배우팀 진혁이는 상속자들한테 뭐할래? 아니 진혁이는 뭐할래? 아니 진혁이는 뭐할래? 아 쟤? 아 쟤? 아 쟤? 주인공 이름이 서화였거든요 사극이었어요 구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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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쟤 들어봐 명대사 뭐야 왜 그랬어 이게 쓰세요 왜 왜 왜 그랬어 이게 쓰세요 왜 왜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개그맨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구의원장이 저는 이제 배우도 많이 했고 가수도 많이 했는데 다 많이 했어요 뭐 유행어 뭐 있어요 우리가 알만한 거 저는 자나자나 자나자나 형 뇌새를 돈을 내고 나와요? 자 우리 우리 김준호씨는 배우팀으로 보내겠습니다 자 일단은 배우팀 대 가수팀 오케이 나눠서 하고 오케이 오케이 이리 와라 자 그럼 구나! 5대4 5대4 그럼 나가자 나가자 갑시다 아이 진짜 우리 어릴 때는 이런 학교에 다녔다 그지? 여기가 사이즈 사이즈 딱 그치? 야 꼴대가 또 있네 오 날파리 엄청 많아 그냥 와라 자연이다 어우 나 들어갈래 자연이야 자연 날파리 너무 많아 일단은 배우팀 대 가수팀 나눠서 일회용 골 때네. 그런데 뭐, 뭐, 뭐 하는 거야?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임 말씀드릴게요. 이제 재훈이 형의 주특기인 축구로 갑니다. 오케이, 축구. 좋아, 축구가. 축구. 축구로 갑니다. 오케이, 축구가 좋아, 축구가. 골키퍼 한 명씩 정할게요. 골키퍼. 아니, 그쪽 팀이 누가 골키퍼 할 거예요? 해, 해. 누구 골키퍼 어떻게 할 거예요, 골키퍼? 저는 공을 무서워하는데요. 골키퍼 누가 해? 골키퍼 누구? 저 골키퍼 못하는데. 저 골키퍼야 내가? 아니야, 아니야. 너는 어떻게, 내가 공 차는 거 보면 알아. 일로 오세요, 내가 한번 볼게. 여러분들 축구실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쭉 서보세요. 패스 한번 갈게요. 자, 한번 갈게요. 자, 자, 한번 갈게요, 자.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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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이거, 이거. 내가 골키퍼 할 거예요. 아, 다시, 다시. 동구 형, 어, 골 잘 차시는데요? 그렇지. 으, 좋아. 형, 골, 골 돌려봐야 돼. 희철이 골도 한번 대봐야지, 쟤도 필드 떼야 되는데. 희철아, 골 일단 발 좀 대봐. 너 필드, 너도 필드 떼야 되니까. 그렇지, 대봐. 패스. 야, 얘 큰일 났다. 너도 필드, 너도 필드 떼야 되니까. 그렇지, 대봐. 패스. 야, 얘 큰일 났다. 야, 상민이 형보다 애가 심하네. 골킴이 형이, 골킴이 지금 중요해요. 자, 가운데로 서주세요, 가운데로. 자, 배우팀 대 가족팀. 자, 인사부터 하세요. 예, 인사하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니다. 매너 게임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주장 나오세요, 주장. 주장. 자, 성공 정하겠습니다. 먼저 점프에서 체감됩니다. 동전으로 하죠. 형, 저기는 동전이에요, 축구는. 동전 딱. 가위바위보 합시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여기 성공입니다. 10분, 10분. 10, 10 경기고요. 5분 쉽니다. 형이 밀어줄 테니까 네가 때려라. 1, 2, 1입니다, 1, 2. 미리 전진하지 말고 여기 근처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 네. 오케이. 자, 너무 세게 슛을 날리면 반칙입니다. 저기. 맞힐 수 있어요. 죄송한데 저기. 룰 좀 가르쳐줘. 넌 공만 잡으면 돼. 그래, 너 룰이 없어. 넌 손발 다 써도 돼. 들어가. 어우, 희철이 머리 있는 축구 선수 같아요. 제2회 미우새 단합 대회 조기 축구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때려라, 때려라.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급나게 해, rainfall과 errمن. 오, 어우, 어udge.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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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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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오. 아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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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아휴, 어휴, 아휴. 아니 안돼,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помог.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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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군대에서 볼 많이 짜는 거예요, 아마. 아휴. 아니 안 들어왔어. 들어갔다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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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너무 세게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뭐 이거 소초라고 가져오던지. 주현장. 심판은 정확하게. 아 심판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1대 0. 와 박준호.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구라. 구라. 3분만 하면 돼. 3분만 하면 돼. 그렇지. 아 민성이 잘한다. 괜찮아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자 자 앞에. 뒤에 가 뒤에 뒤에. 됐어. 됐어. 아 민성. 아 민성. 됐어. 아 민성. 어 좋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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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빠르다. 가수팀 빨라요. 형 나와요 나 일로 나와야 돼. 와. 펜트. 형 나와요 나 일로 나와야 돼. 와. 오. 오 메시 메시. 오 메시 메시. 오 메시 메시. 독지 말고. 와. 꼭시 꼭시. 와 나 몸싸움이 좋아하네 이거. 와. 꼭시 꼭시. 오. 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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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화이팅! 슛! 나이스, 나이스! 들어갔네, 들어갔어, 들어갔어. 슛! 나이스, 나이스! 슛! 나이스, 나이스! 갈 수 있어. 1대1, 우와! 어, 안 돼, 안 돼.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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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둘이 싸워! 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2대1!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역시! 2대1! 아, 이제 오케이. 자. 아, 이렇게. 그래, 붙어. 됐다, 이거. 나이스! 야! 야! 나이스, 나이스! 그래, 붙어. 됐다,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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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붙어. 됐다,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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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 뒤로. 난리 났네, 저 난리 났네. 자, 와! 저 돌을 붙이면 돼. 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야, 이거. 아, 진짜. 죽어바퀴 뭐예요, 이거? 아, 웃기다. 야, 이거는. 아, 웃기다. 아, 웃기다. 형이 저 호날두인 줄 알았어요. 아, 형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 이 장면 오늘 9시 스포츠 뉴스에 나옵니다. 팀이 또 환상 프리킥 감상하시죠. 만화에 나오는 독수리 숏의 실사판이라 할 만합니다. 3대 1. 이 쪽으로 주면 돼. 왼쪽? 이 쪽으로 주면 돼. 나 있는 데로 주면 돼. 어, 미쳐. 아니, 아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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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 오! 어디 가? 야, 우리 여기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주면 돼, 가까운데 주면 돼. 춘 놔도 돼. 춘 놔도 돼. 춘 놔도 돼. 그래, 해봐도 돼. 나이스! 아, 발가락 아파. 어, 야, 군아. 오! 오! 근데 올려 올려줘야. 자, 올려줘야 되는데. 자, 올려줘야 되는데. 아! 아! 자, 올려줘야 되는데. 아! 들어갈 뻔했어. 내가 올려줄게. goddess! acc assuming it vorher gives us low defense. 타 districts how to do this we are. Place us! 아! 그만큼 until we raise us. 아. artificial aware. 뭐야, what? however, why. Philippines,У父. 구춤비. 가운데. 슛슛uel 싸버려. 노마킴 fordi 차. 노마esa 너무 참는 노마크ised. 개판 치는 개판 치는 거야 뭐야. 명품이 대구 primeiro 다음 백턴 ». éis neighborhood 뭐야 Rae아. 미 rahat. 교차 하자. 아 왜 나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 싫어 형 가있어 빨리 잠시만요 교체 형 잠시만요 아 싫어 너무 힘들어 아 나 골기 빨리 야 교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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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뚝 깊어 어? 뚝 깊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잠깐 멈출게요 혜철이 나와 혜철이 나와 나? 자 1분 20초 남았습니다 1분 20초 손만 안 대면 되지 군 마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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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마이볼 야 올려 마이볼 야 올려 마이볼 야 이 바보야 야 이 바보야 나이스 나이스 내가 왼발잡이라서 오른발로 오면 안 되는데 공이 자 배우팀 한 골 더 넣어야 돼요 이 바보야 무릎으로 막는 거 처음 봤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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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으로 막는 거 처음 봤어.